괜찮아요. 어차피 리빙 쓸데 없어. 졌고. 아니 저 졌어. 아 졌다고? 이게 졌어요. 이거 절대 못 이기는 그 상황일걸요 이거? 그거 그렇지. 좀 이기 힘들지 않나요 이거는? 내가 해도 이기지 이거는 그렇지. 테라. 예? 앰컷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스포.. 스포은 형? 좋지! 마당 깔 쪽에서 이득하면서 3엔만 빌면 재호야 할만해 이거 콜론이 못 짓잖아 유탈 더 많아 성대가 3엔만 지워지면 빨리 지워지겠다 이제 지워지겠다 오 나이스 유탈 2개나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와 좋아 컴은 좋아 우리가 손해봤어 영훈이 형 컴퓨터 좋아 나이스 근데 이거 이래도 때려주던데 이래도 콜라스 때려주던데 코코한테 안맞고 아 이런식으로 어 방역되나 어 먼저 맞았어 아 이거 제일 큰데 어 많이 때렸어 어 방역 더 빠르다 아니 방역됐다 우리도 우리가 이겨 싸움에 이겨 뭐해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그리고 뒤에 뒤에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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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파랑이 이겼어 파랑이 파랑이 이겼어 파랑이 아 오버러드 코스는 다 맞아준다 아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수비한 쪽이 무조건 좋은데 왜 갔지 그냥 수비만 했지 와 판단 좋은데 빡센데 와 피트라 빠졌어요 와 판단 미쳤다 이거 아니 리버 빼면 안돼 와 판단 진짜 좋았다 대훈이 형 인정이다 이거 터져야돼 와 털렸어 나이스 와 이런 전술이 되네 야 아홉시 깨져도 돼 와 투셔틀로 양방 수비하게 만들고 야 너 근데 몇시에 익히냐 너 좋았는데요 진짜로 너 오늘 몇시에 익혔어 리버 뒤로 리버 뒤로 야 리버 뒤로 리버 뒤로 아홉시 깔끔하게 버리자 깔끔하게 버리고 그 다음 드라텍 리버 살려야돼 컨트롤해라 리버 오 잘살렸어 잘살렸어 아 나이스 아 빼야돼 빼야돼 이거 싸워 투이드라야 투이드라야 싸워 아니 반대쪽에도 8명이 하고 있는데 거기 못들어났다고 셋이 리버 살려 아니 형 못봤어 드라 아 아 아 아 이거 뭐냐고 잠깐만 이거 아니지 죽인 졌다 근데 아 아 템 견제할 때가 아닌데 지금 와 아니 템 뭔가 아 끝났다 이거는 인구수 2배 차이다 트롱커 트롱커는 뭐 부담스럽지 않지 어 내 점수에요 바락데미지 마지막 한 번 딱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이제 재훈아 좀 가자 재훈이 형 신내고 있어 앞마당 봐봐요 번진 번진 부담하고 좀 가자 아 근데 이기긴 했다 인구수가 지금 더블 됐어 아 번진 내 버스 깨긴 꼈다 잘했다 깨졌네 어 쩝쩝쩝 어딨냐 있었는데 아 뒤에 오고 있다 괜찮아요 이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쩝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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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쩝 어 명운이 형 오면 겁나 놀려야겠다 자기 앞마당 깬거 와 진짜 아 시망은 앞마당은 어떻게 했겠지 쩝쩝쩝쩝 쩝쩝쩝 견제같은거 막으려고 딱 어택당 앞마당에 미리 찍어놓으려다가 캡처에 딱 쩜쩝쩝 성대야 아 성 너가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네 어 나는 경험해본적은 없는데 아마 그럴 뿐 어 좀 신중한 편이었지 약간 신중하게 하지 말을 잘 안 듣기네 베슬기질 두개가 너무 쎈데 와 와 와 6마리 잘 긁었다 아까 공격보다 더 빨라가지고 이러면 링 개강패에다가 맞아 그리고 샷갓살 안준려면 베슬이 모여야 되는데 노베슬이라서 와 백샷 오 와 백샷 빨리 깨야죠 먹었다 먹었다 먹으면 오히려 더그이드 베슬도 죽구요 와 아 뭐야 저거 먹네 그냥 이러면 방어비 좋으니까 게임 터졌지 오 끝나네 오 말 찍어도 잘하네 저도 개념 비슷해요 아 여기 6시에 무조건 밀어사잖아 나이 싸다 인구스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저게 진짜 디파이 쓰면 다 무용지물이라서 의미가 이게 업글만 잘되면 말은 그냥 쓰레기야 그래가지고 인구스 금방 줄어들잖아 이 라이브 세저가 한 비이워 여기가 거의 이긴거긴 해요 SK 할때 SPR 적도 비슷하면 이긴거잖아 인구스 차이가 이제 오히려 된다 방사업 될텐데 와 요새 재호형이 진다고? 상황 되게 잘 만들어보셨다 근데 오브로드도 좀 빡세긴 해 지지 나오겠다 깔끔하다 진짜 잘하는데 와 뭐야 나 알잖아 나 오브로드로 봤잖아 아니 오브로드 못봤나 보다 칠러씨 아 오브로드 못봤네 쌈막했는데 잠깐만 오케이 3대0도 그냥 와 뭐야 와 뭐야 아 끝났다 아 이러면 진짜 피크다 진짜 끝났다 이거는 아니 심시티가 이거 좋은줄 알았더만 아 아 아 아 파일럿 포직사용 사일로만 지나가는거 아니야 근데 성대가 링돌리 같은거 잘 못하거든요 어 성대가 링돌리 잘 못해 타일럿 좀만 왼쪽에 지었어야 되나봐요 아 성대애드 벌룩 내가 성대 스타일 알아 성대가 막 컴같은것 좀 약해 아 엄청 괜찮아보이는데 저거구나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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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알아 토스트 테크 엄청 빠르네 아 반대 안대 아니 이거 5모로도 이거 빼 잡고 빼 잡고 빼 잡고 빼 그냥 잡아 그럼 잡자 그냥 뭐해 빼빼빼빼 제발 아 3컷으로 죽고 시작했어 구슬갑도 흘렀어 형 형 때문에 끝날줄 알았잖아 어 어 어 어 붙었다 어 붙으면 뭐 붙잖아 아니 딜러 붙었는데 일단 아 아 아 이렇게 막히는 거야 안되는 사람들은 하하하하 아 진짜 개짤망이다 진짜 아 드라그원 드라그원 어 어 성대 밑에 많이 말해준다 아니 막히지 않아? 아니 4큰이면 이거 빨간색이잖아 앞이 하나 저거 안가는데 안마당 가네 한시 가만참 안마당으로 오면 땡큐죠 히드라그원 아 아까 호들갑을 떠들었어? 개짤망인데 하하하하 센터 멀티컷 아니 아니 이게 일단 벌써 끝났다고요? 아니 난 그냥 뚫릴 것 같아 진짜로 아 커세어 뭐 어디가 모았어 와 아니 개잘해 아니 개잘한다니까 아 근데 나 근데 이거 태경이 형 며콩이 형이랑 벌써 끝났다고 해갖고 예? 누가 이겼어요? 아 운다 아 누가 이겼어 이거 별거 몰라 그냥 끝났다고 아 근데 히드라 빼고 빠르다 형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는데 아 원래 이거 그냥 뚫려 썸큰 4개로 못 막아 나 6개 8개 지어 괜찮아 나도 반복해 일단 일단 나 이걸 나 이걸 못한거 그냥 터돌리잖아 뭐야 영아 형 잘하네 아 성균이 형 끝나면 형 바로 해야되 아 성균이 형 가야되면 성균이 형 바로 해야돼 바로 해야돼 어 원래 1경기가 끝나고 바로 한다고 돼있긴 했는데 한번 물어봐야되겠다 어 어차피 스탕대들이 알려줄테니까 시간 적혀있던데 12시 아니야? 12시인데 또 적혀있어 1경기 끝나면 2경기 바로 한다고 돼 이렇게 적혀있어 아니요 그럼 명훈이 형을 일로 보내면 되요 어 아 명훈이 형 아니 그 원래 명훈이 형이 하다가 형하고 이제 바꾼거거든요 아 아 오케이 그럼 애교를 나 대신에 명훈이 형 넣고 그러면 안되네 아무튼 갈게 네 형 가세요 형 성균이 잘가 아 아 아 아 근데 어차피 이거 끝났어요 응 끝났어 정 어 뭐 뭐 뭐 또 10개에 죽길래 30분만 만졌구나 망하지 않냐 또 974 때려 어 어 일꾼 하나 잡고 링은 한 번씩 적어왔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링 쓸데없어 얜 졌고 이득이야 아니 아니 졌어 어 이득이야 아니 졌다고? 이거 졌어요 이거 절대 못 이기는 그 상황일걸요 이거 어 그렇지 좀 이기 힘들지 않나요 이거는 내가 해도 이기지 이건 그렇지 테라 예 홀리암만 뽑아도 이겨 진짜 형은 잘해요 여기는 누가 해도 이겨 아니 근데 젖은 왜 이렇게 뭐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저있거나 이겨있거나 이렇게 돼 홀라이던데 망했잖아 아니 근데 링을 두 부대에 찍었잖아 그래 뭐 홀라다가 망했잖아 아니 두 부대를 아무것도 못하니깐 져있는거야? 두 부대면은 드론 한부대야 그래 드론이 한부대가 없잖아 지금 오 로커가 사면 로커야? 어? 어 이거 좋다 어 아니 럭커쇼브 럭커쇼브 되잖아 스캐라 안다니는 거 아니 럭커쇼브야 럭커야 우와 럭커야 우와 럭커다 오 뭔데 이거 탈구영아 바람분다 오 되겠는데 턱이 갈라서 맞어 이거 어제 짭자가 할라다가 못했는데 이거 올인으로 하면 느낌있지 올인인데 영환이 형 대외빌드컨에 들었어 지금 와 오 이거 될거 같은데 됐다 이거 어 근데 지금 앞바닥에 곤리아시 나보네 아니 이거 봐야돼요 봐야돼요 아니 진짜 럭커가 돌아서 가겠지 럭커 돌아서 가겠지 돌아서 가겠지 어 돌아서 가겠지 터렛만 앞바닥 터렛만 아니 터렛이 이상한 위치에 있어 이거 가보자 해보자 아 근데 벙커처럼 아이씨 아 그냥 쌩 까는거 오바만겠지 아니 터렛이 너무 많아 쌩 까기에는 가자 아이 이거 돌아와줘야돼 돌아와갖고 다 죽어야돼 자우 야 이거 저껏 도라왔어 벼스 없잖아 럭커 생각해 가자 돌아온다 일단 일단 돌아온다 일단 일단 돌아온다 어 오케이 이거 긁고 들어가얘 아 이거 긁고 들어가야돼 아 오케 오케 아 이거 벨미터 아 아 포리 부서 오 오오 오오 이겼어!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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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고 끝났어! 이게 이렇게 된다네? 태풍이 불어요! 미쳤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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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! 우리 태풍 이영아! 믿으면 내가 테라니 왜 유리하냐 했잖아 봐봐 그러게 아니 이거 스타보트 점사해야지 스타보트 지금 점사해도 돼 방금 찍었어 근데 이거 배슬 나오면 좀 빡센거 아니야? 나온 빡세 골리아지지 한 부대가 있어 스틱에 다 긁히겠다 뭘 찍어도 돼 어차피 서플도 다 날라가잖아 골리아의 2마리네 전생의 태단한테 맞았냐 근데 와 와 와 재호형을 잡아준다고? 와 재호형 이렇게 잘하는 사람 잡아주면 이건 우리가 이겨야 되는 스폰이다 아니 형 아니 형이랑 나 이기면 알지 우리 미션 아니 그냥 끝났어 아니 이거 윤한이 형 뭔가 이길 것 같아 갑자기 기운이 뭔가 오늘 좋은데? 와 뮤탄 한부대 와 미쳤다 태풍 와 이야 와 초 울었다 미쳤어요 이삼 고맙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